1.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와 방법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동,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되심을 예굽의 예를 들어서 예굽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온 우주에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일 마지막 부분의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40절 말씀을 봅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즉 이것이 한 번 딱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역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없음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시험함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마여 심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거듭 거듭 보여줬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듭 거듭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42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본문 다지기 내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특히 내일까지의 말씀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엇 삼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 다지기에서도 정리된 내용을 보여드릴 거지만 잠깐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써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의 말씀,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할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얘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국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자선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고 우리가 속죄에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반복해서 나눴던 부분이지만 우리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직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으로 연결되냐면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즉 이 사명은 복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모습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면 이것을 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날을 소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 하지 않고 한 자기의 뜻대로 이루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루려고 했어요. 즉 자기가 구원을 준다고 세상 군왕처럼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어요. 다윗이 역사의 정면에 골리아스를 죽임으로 나타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때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알면서도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자기의 사명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백성에게 이 나라에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자기의 사명을 잊고 망각하고 자기의 사명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이 온 우주의 지배자이시고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아래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봅시다. 그때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증조들을 나타내사 그의 표적과 증조들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표적과 증조를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을 마실 수 없게 하였고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고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었고 그들이 수구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포도나물을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물을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으로 그들의 양떼를 번개뿔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귀를 닦으사 그들의 목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의지가 되는 거 이들의 자랑이 되던 거 이들이 자기의 권능으로 이겼던 거 자기의 특권으로 이겼던 거 전부 시험하시고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냐면 예굽의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하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그가 자기의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려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세상 군항들에게는 세상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이셨지만 자기 백성은 어떻게 여기셨다? 양같이 여기셨다 양같이 인도하시고 양같이 지도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의 두려움이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인도하시니 받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나 오려 원수는 바다에 빠졌더다 그들은 심판을 받음으로써 오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과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즉 하나님의 권능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높은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싰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장중으로 그의 날개 아래에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며 그리고 나서 가난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도 이기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줄로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미리 우리의 구역을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하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을 우리가 계속 물려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경험만 봐요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스승의 줄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무엇을 계승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가정예배로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은 이 가정예배 내용과 함께 이 마지막 말씀 78편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오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를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듭 거듭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함은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권능의 상과 그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의 권능과 구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면 우리가 이 역사를 잘 계승해야 돼요 그것이 내일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사명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각하게 돼요 우리의 욕심만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굽에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신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다 그의 성소에 있게 하시고 그의 산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소유를 분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장막에서 편하게 살게 하셨다 어제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셔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의 성산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사람이 되냐면 그의 나라에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특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내일까지 이 말씀 78편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승리한생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세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어왔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교회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어왔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개인과 국가가 계속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10편, 78편은 그 죄의 목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망각하는 죄를 지었어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는 계속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지 못하는 죄도 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10편, 78편 말씀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선조들의 범죄상 9절에서 11절은 에브라임의 범죄 12절에서 39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범죄 40절에서 44절은 애굽의 심판의 도구, 방법, 목적을 소개함 그리고 55절에서 58절은 가난 정착구 범죄 59절에서 64절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심판 65절에 7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때 함께 나누지 못한 게 애굽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자연이었습니다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을 통치하셨어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를 통해서 있어요 모세와 아론토는 있겠어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와 특권은 책임을 수반하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받은 것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는 무엇이 있다 우리에게 반드시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특권과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예굽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보고도 동일한 절을 범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 그 심판의 목적과 내용과 이 방법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리석음을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단결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역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것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겁니다 이 구별, 특징이 무너지면 없어지면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애굽을 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이 달름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에서 멀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유인이 된 다음에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주장만 내세울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어리석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제자이시며 그의 임의대로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들의 죄를 증벌하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자손 대대로 여와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다지기는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구별된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 이것을 캐치프레이로 쓰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목적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표호로 삼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승한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육성하는 이 승리한 삶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폐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세상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사명, 책임과 의무를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 외에 또 따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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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